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요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한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요하를 가르켜 맹세하게 하느니, 너는 나의 그아는 이 지방 가난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태가지 말고, 내 보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태가라. 종이 가로대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태갈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한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하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이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게 싸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부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힘이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대, 청컨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대 주여 마시소서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대,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기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길을 여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깊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요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결 중 금고리 한 개와, 열세결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대 내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올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대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요하께 경비하고, 가로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하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요하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구하였더니, 리부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부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때 그가 오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대 요하께 복을 받든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초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버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대,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대 말하소서. 그가 말하되 나는 아브라메 종이니이다. 요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인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위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대,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난족속의 딸 줄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지,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요하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로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설혹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미 하나님 요하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오거든, 내가 그에게 정하기를, 나는 물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길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요하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부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지여,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대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메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온지라, 내가 그에게 묵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지여, 가로대 밀가가 나올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꼬리를 그 코에 깨고, 손목꼬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미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퇴가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비하고 찬성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대, 이 일이 요하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리부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요하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미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요하께 절하고, 은금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부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아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대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부가의 오라비아 그 어미가 가로대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류치 마소서. 유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대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부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르르냐. 그가 대답하되 가게 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부가와 그의 유무와 아브라미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부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대. 우리 누이요, 나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언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부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부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 이삭이 벨 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며 약대들이 오더라. 리부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폐해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대,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부가가 면박을 차여 스스로 가리오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구하며, 이삭이 리부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차여 아내를 삼고 살아가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이로를 얻었더라. 아멘